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육반 프로듀서 박윤으로 갑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하신 이종필 감독님을 비롯하여 배우 고아성, 이송 그리고 김정수 배우님 그리고 이주현 배우님 모실 텐데요. 입장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입장하실 때 양해 부탁드리고 관객분들께 인사드릴 때 마스크 벗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육반 이동끼리라고 하고요. 토요일날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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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봉현철 부장님 연기한 김정수 배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수입니다. 관객분들이 이렇게 빈 좌석 없이 앉아계시니까 보기는 좋네요.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스킨십이 점점 부족해지는 시대에 저희들 영화가 조금 따뜻해지고 위로가 될 수만한 바람이고요. 그 위로와 감흥을 딴 분들에게도 조금 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재영 배우와 함께 마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 손소라입니다.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진짜 비슷함 없이 거리두기 없이 앉으시는 걸 보니까 너무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화가 잘 꽉 채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의 미래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자신있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국 영화의 미래입니다. 저희 영화처럼 항상 코로나로 힘드시지만 건강하고 밝게 이렇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시 고하성입니다. 손소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저의 영화의 아주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영 배우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영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료나를 연기한 이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3토반을 봐주신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보다 오늘 너무 감사하셨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사전에 SNS에 고지했던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한 내용하고 추가로 두 개의 질문을 더 드려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신 분께 저희가 직접 관여해드릴 텐데요. 그 선물은요. 저희 캐릭터가 있는 스티커 고지하고요. 저희 마스크 스트랩 지금 다 착용하고 계시는데 이 영화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겁니다.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분이서 오신 삼총사 계신 네, 카운트 아, 손이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한 개예요. 나눠 봐주시고요. 저,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 살려! 아, 저 뒤에. 네, 네. 네, 저기. 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90년대 레트로 아이템. 아, 무조건 드신 거예요? 무게는. 있으세요 혹시? 90년대. 어? 곱창! 곱창밴드! 아, 곱창밴드. 저 좀 드릴게요. 네, 기회가. 저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의상을 입고 왔어요. 어떤 장면이신지 아시는 분 손! 네, 아, 여기 계신 분? 장면이시죠? 장면이시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저기 파란색. 네. 네. 마지막 엔딩 장면이요.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샵샵면을 가장 크게 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고. 지목당하신 분만. 네, 샵샵면은! 아, 좀 약해요. 한 분. 샵샵면! 더 한 번만 더. 이 샵샵면! 어, 더 크게 할 수 있다. 네. 이 샵샵녀아! 어, 저기 마지막. 이 샵샵녀아! 너무 힘들어. 너무 착한 분이 들리어. 못 모르겠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준비하시고. 이 샵샵녀아! 어... 기분이 안 좋아져 빨리 하면 정해. 한 번만 더. 언제는 재미있고 있었어. 이 샵샵녀아! 아... 아... 아, 뭔가 아쉽다. 한 번만 더. 아... 머리 달라고 그러죠. 야, 이 샵샵녀아! 야, 이 샵샵녀아! 아... 오, 저 못해 가졌어. 저분께 드릴게요. 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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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